그 자체서네 곱 으아 미추어버리겠네 다짐쓰기 짐석신 엘리트 간다 삼짐석신 제게 용기를 주십시오 기짓기 아니 아니 이거 게임 아님 기기오되간 박대리 다짐 독재 포션 깍깍 포션 필요한가 보스 잡을 때 필요할 수도 있겠다 축전기 형형 자 엘리트 조절 다기저금 통해 멘버쉽 카드 나오는 시드네 이제 나냐 누굴 찢어야 할까 뚱땡이 컷 이제 나냐 흐어어어 엄마야 머리가 디펙트만큼 기억은 디펙트만큼 펜피스트님 만원호원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예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고맙습니다 소강모음에 복복 쓰려고 그랬는데 이거 그냥 밀집 포션 써야겠네 고맙습니다 되게 냉정함 레포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방금 우상을 백득합니다 골든 아이돌 아이돌이 백득한 아이돌 방금 우상을 얻으실 수이게군요 방금 우상을 얻으실 수이게군요 너무 성급하게 먹은 것 같다 너무 성급하게 먹은 것 같다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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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침탄이었는데 디언 멈춰오 빰 아예 staffing님 빰 빰 빰 빰 Back, 빰 빰 빰 빰 빰 By 출 Senhor 빰 빰 빰 빰 잘 죽는다는 것이다. 누굴 찢어야 하는가? 나비. 두 마리 토끼 다 놓쳐줘. 걔 같은 겐. 아주 토끼 같은 거 한 녀석들. 상방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찢기. 아니... 깻박 딜 멈춰 제발. 애들 숨도 안 쉬는. 숨 안 쉬는 미친 쉿. 상 pall 유망 재생포션 박때리 플러스 박때리 너무 많은거 아냐 수머칩 박때리 아니 얘 왜 다 삼코야 스네코밤인갑지 너무 정품이고 뚫기 소비하고 싶은데 눈알퀴기 아니 옆에거 다 강화되있고 소비만 강화 안되있는거봐 아 아 그래 개같은겜 트로 수준바라 이렇게 맞을 거였나? 딱히 밸류 딸리지도 않는다. 드로우 업가 오셨죠. 배터리 그만 나와. 방어할 게 이렇게 많은데 여기서. 퍼질러 자고 있는 거 봐. egg 3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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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미친듯이 배터리 중천만 나와요 스낵호기름 먹는게 나았겠는데 이펙트도 전기로 작동하는 걸까 내 무한동력인가 사려준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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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셔을 잡겠는데 반세월이 지났군 원 이터니티 레이더 레이더 아이스크림으로 배터리 떡상 배터리 충전은 다 계획이 있었어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왜 파격나 불행이 있었지 어쩔 디팩트 저쩔 디팩트 어쩔 디팩트 저쩔 디팩트 끌어리였던 사람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쩔 디비 어쩔 디비 저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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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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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 수용의 포션 진폭, 무지개, 설류, 퇴격 어음... 무지개 정도 쓸만한가 레인보우 아니? 유물이 왜 이래? 아, 스크리밍이니까 에너지움을 먹는게 확실하겠죠. 운 쓸때가 왔도다. 때가 왔다. 아니, 잠깐만. 휴. 끄질 뻔했네. 아, 똥 뿌리지 말고 빨리 죽어. 에잇뜸 에잇뜸 어둠집으니까 어둠뼈 주는게 형수의 첨탑이네. 냉정함이 더 나오는게 맞지 않나? 어? 맙소사 이거 뭐해야됨? 냉정함이 더 나와야 되니까 냉정함? 근데 냉정함 강호한대 있는데 강호한대 있어도 그래도 냉정함이 냉정함인가? 강호대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 눈보라 필요 없겠지. 이, 에잇둠 에잇둠 괜히 두장 넣은거 아니니까. 앞에 불 세게 내서 초강보음 강화할 수 있을 수도 있겠는데 냉정함 강호하는게 낫겠지. 밀집은 소비있으니까. 님 님 님 그러지마세요.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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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얻어내기 플러스 같은거 있으면 좋겠네. 좋겠네. 아니. 공격카드 왜 안나오는데. 아니. 백댓 믿지마. 아씨. 이게 아닌데. 주판이 왜 나와. 축전기 좋구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거니까. 주판 일단 들고가자. 축전기 좋음 안될것 같긴함. 아우 다행이다. 얘도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다른 엘리트가 훨씬 어려웠을듯. 다른 엘리트가 훨씬 어려웠을듯. 기대father 어후 Right. 삼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되게 괜찮아 보인다. 근데 여유가... 여유가 없겠는데... 내게 어디감나? 에이돔 쓰면 제가 만든다. 내가... 아니 죽이지마... 신속 포션... 또 활용... 주판이라 하나 넣었을만한데... 근데 드로가... 없죠. 아... 아... 드로 주워 빨리... 급함... 개그판... 이럴 거면 에이두도 하나였어야 했다. 어쩔 냉정함... 어쩔 디펙트... 이럴 거면... 이럴 거면... 이럴 거면... 이럴 거면... 이럴 거면... 복수는 잘 잡을 법도 한데 아니 폭탄기 한대도 안맞네 첫 턴의 빡딜 들어온 것도 배수가 풀네 애들 왜케 화나서 빡딜하냐 아 아 아 왜 필났네 작전 명이 냉장함을 3개나 다 꽉꽉 채우고 앙화도 때려놨는데 다 됐다 포도 하나 올리면 된다 이제 다VER 파이져를 그 뒤집은 제발 어 딸팽이 어서오고 잡은 것 같은데 거의 번진할 테니까 상점 주인 따라해 주세요 미션 3이죠? ㅇㅇ7 ㅇㅇ님 감사합니다. 됐다. 3댐 맞고 잡을 수 있겠다. 5댐 맞고 오도로 점탑을 성정한 로봇이야기 로봇이야기 오도가 제일 쉬웠어요. 이펙트죠. 펠리 하나 있으면 잡도둑인데 아 이중시전 어디갔어? 창방에서 반피만 나가면 다행일 듯 아니 아잇 장난하나 병영 안 떴으면 한 바퀴 더 돌렸다 제가 아니라 디펙트 장례식입니다 재석을 쓰자구요 뭘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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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음... 근데 이렇게 공격카드 다 지우면 감걸려서 고개 못 돌리는 거 아니야? 공격카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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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니야 응 니 체력 반필 가비지게임 흠 음 안녕하세요 뭐야 뭐야 뭐긴 뭐야 평범한 이펙트지 이렇게 수술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잠깐만 막을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안타면 왕을 쓰지 않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알려주세요 안타면 왕을 쓰지 않아 안타면 왕을 쓰지 않아 안타면 왕을 쓰지 않아 아니? 한 턴 한 턴이 삶과 죽음을 우하는 딥팩트 저 몇 턴이야 저거 막을 수 있나? 120? 막을 수는 있겠는데 어떻게 이중시점만 써도 막나? 히키도 써도 되나? 127 아 딜이었구나 천무하적 정군예인 아 잠깐만 잡 멈춰 배터리 충전이나 스택 둘 중에 하나 뽑아야 되는데 컴파일 써서 샛 개망했네 아니 쏘고말고 아이 개같은 놈 아이 씨 개같은게 사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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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씨 있었으면 잡았다 아이 개같은 갬 exactly paid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나가냐 숨 plates 막히네 에먼지 알파게ت Qui Sy 2. 스트로 크리즈 스피크루 프리즌 와아이 뭐 아니 왜 탐색 안나오면 아까 나왔잖아 저거 막는 것도 기적이네 아까 어떻게 아까 어떻게 4만 남겼냐 실력게이미는 어... 데니스 큐브님 1개월 신규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쩔 디펙트 어... 절 디펙트 어 절 디펙트 스택 어둠 올려서 빌 땡기는게 낫 겟다 마저 5 7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니 재벌룡 두개 아니 저거 잠깐만 이제 어둠구체만 한바퀴 돌려오면 되는데 어둠만 가져오면 이길 수 있다 어둠 빨리 일로와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 이거 평영을 못잡았네 어둠 어떻게 여기까지 걸고 오지 어둠 어떻게 여기까지 걸고 오지 됐다 어둠 최대한 빨리 밀자 됐다 이번 턴에 써도 돼 워후 뭘 좀 안 넣었어야 했지 스택 이거 내가 나온건가 변화라고 나온거 아니야 증기장벽을 안 넣었어야 했던거 같기나 이펙트를 안 넣었어야 했음 그건 맞지 심장이 아름다워 심장 허접차 심장 허접차 심장 허접차 reflectiv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